자 두번째 라운드 B조의 여성부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. 15만마일이 걸렸죠. 준비 시작! 빅토리아 잘해 빅토리아 잘해. 자 인형씨! 인형씨 뭐야? 인형씨! 인형씨! 빅토리아! 자 한 마리는 과연? 자 한 마리는 과연? 자 여기까지입니다.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. 빅토리아 씨의 우승입니다. 제가 너무 치가 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빅토리아 누나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보고 아 나 진짜 이거 못잤는데 이러고 들어가셨어요. 아 나 너무 무서워. 두 개씩 고무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아. 형님 화이팅해요 이러고 이거까지 해줘 놓고 자유한테 다 잡은 거 오케이.